4번 화이트 4번 화이트 4번 화이트 4번 화이트 4번 화이트 네,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양고추 연게가 장소 양념이 김치 매운소스 양념은 칼내브 고춧가루 라면사리 라면사리 할까? 어 물어보려고 했는데 네가 안 나왔다 해봐 라면사리 넣자 그렇게 맑은가고? 응 아니 내꺼다 맛있다 맛있다 엄마는 어느정도? 나는 좀 많이 타먹는게 응 엄마 엄마 노말 노말로 할게 아이가 원래 이기전에 아빠가 다 줘야 돼 일단 여기다 싸먹고 응 와 그냥샤워 돼 또 뭐 내가 드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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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꿍 감자 면 reg갈려면 조금씩 매진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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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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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추 добавляю 양파 고추 고춧가루 물 고춧가루 바닐라야 채워둔 고추가루 야채들 고추냄 올려주세요 고추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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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는 조금 스파트도 내야 돼 불있다 불있다 잘 잘린지 오래 했는데 힛끄리 대신기요? 네 힛끄리 대신기? 시애야, 빨리 와 아 제발 손 아프다, 올려. 이거 놀아졌어. 왜 저럴까요? 왜 저럴까요? 와, 좋다. 절, 절을 보인다. 체지만 시장했다. 응, 체지만 봤다. 오, 침이 컸다 가면 안 되겠네. 그럼, 너? 희일 안 먹고 했어. 아프다. 어떡해, 내가 후원 물고 이럴 때 봤다, 진짜. 아프다. 아프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집사2장 집사3장 집사1장 집사2장 집사2장 끝나는데 아까와 똑같이 케찹 하나, 설탕 하나, 간장 하나, 식초만 좀 줄여서 식당은 일단 밥 안 만들고 자. 나머지 똑같이 다 준비해. 맛있다. 맛있다. 먹방에 삶아다니는 고춧가루 너무 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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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 2, 3, 4, 5, 5, 6, 6, 7, 7, 8, 8, 9, 9, 9, 10, 10, 11, 그냥 여자친구 얼굴만 맛있는 것 같아 대박 대박 아니 좀 먹을래 간절히 좀 먹을래